매력 발전, 댄스 댄스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이성에게 다가와서 댄스로 본인 매력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소녀시대의 수녀시대 음악 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다가가세요. 이러면서 욕심을 내세요, 이러면서 욕심을 내세요, 이러면서 욕심을 내세요. 좋아, 좋아, 좋아.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아무리 해도 한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서 욕심을 내세요, 일어나서 욕심을 내세요. 어떡해.